자 기토일간이에요 2월 4일에 입춘이 시작이 돼서 3월 5일 경칩이 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전주에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 이렇게 한몫금으로 운이 진행이 되고 토요일부터는 또 다른 운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금요일까지에요 금요일까지고 여기는 이제 토요일부터 운이 다르고 금요일까지는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기토가 영화에게 영향을 받아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길지는 않은데 길지는 않지만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아예 맡아서 대신 해주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다 패대기 쳐놓은 일 있잖아요 그걸 내가 떠안게 돼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수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떠안게 되는 거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이게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하인의 일을 떠안게 된다 그러면 토요일부터는 다음 주까지 주중까지 병화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움을 받게 돼요 그게 사람한테서 들어오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날짜 한번 볼게요 우리 기토분들께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청관이 기지로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도 흐름을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월요일의 이 상황 자체는 기토분들께 상당히 외로울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하수연을 내가 들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럼 화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일이잖아요 화요일은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기지에서는 겉제가 들어왔고 이 진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이 술을 재성으로 둔 기토분들께는 재고지가 돼요 그러면 쇄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인 화요일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냐면 평상시에 내가 의지를 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타인이 아니라 이날 도움을 받게 되실 것이고 이제 2월 9일 수요일도 보시게 되면 개사일이기 때문에 청관에 편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에서 대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목표를 삼았던 어떤 기준점까지 내가 강하게 추진을 하고 밀고 나가게 되는 날짜가 되실 가능성이 높고 또 잘했던 것,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내가 원했던 답을 듣게 될 것이고 원했던 물건을 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획득을 하시게 되는 날이죠 그 다음에 2월 10일 가보일도 볼게요 청관에는 정관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관, 그리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중요한 결정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기토분들이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업무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해결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 속에 또 정화가 숨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토분들께는 이 사오미 흐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목금을 편안하게 쉬시기보다는 이리저리 일을 하러 다니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2월 1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을미일이라서 천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비견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반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목을 저희가 관성으로 두고 있으니까 기토분들이 관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요일은 2월 11일은 기토분들께 주변에서 길투,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기운이 들어오고 또 미뤘던 일을 내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게 되는 날이 바로 이 금요일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흐름이 끝난 거예요 전주부터 이어져 왔던 토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데 정신일이라서 병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기토분들께는 목욕지 환경에 이렇게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선 시속이 아주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날은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토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말을 바꾸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약속했던 일이 토요일날 이제 모임을 정해서 이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언제 그날로 정했냐 혹은 아주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바꾸는 태도를 상대방이 취하게 돼서 기토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에게 그렇다면 2월 13일 일요일 정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방생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우선 기토일간 분들이 일요일답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토를 찾는 연락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또 기토일간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을 방문을 하시게 된 거라 아니면 해본 적이 없었던 어떤 모험을 내가 시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으스스한 장소를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이제 용기를 내서 가볼 수 있고 평상시 내가 늘 가던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그쪽으로 향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마찬가지지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일진에 대해서는 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이 정도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맹신하시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본인이 막 이제 어떤 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실망을 하시겠죠 너무 거기에 힘을 줘서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뜻이에요 경금입니다 경금도 마찬가지로 2월 4일 입춘부터 3월 초순까지 경칩이 들어올 때까지 한 달이 이제 펼쳐지죠 그렇다면은 금요일까지의 운과 토요일부터의 운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이렇게 운이 달라지고 경금 전체가 영향을 이제 어떤 글자에게 계속 받겠느냐 그것을 무터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토요일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음적인 기운들이 아니라 양적인 기운들이 펼쳐지는 부분인데 아이고 글자가 날아가네요 다시 쓸게요 경금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번 주간에 경건분들이 숨을 좀 많이 돌릴 수 있는 주간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것들 있잖아요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결실을 이 금요일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모이시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 토요일부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본인이 태어나신 계절이 알아듣기 쉽게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경금 같은 경우는요 되도록 도움을 받는 즉 어떠한 이득이 무엇이 되든 이득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금수 구간이에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양갈래로 나눠줍니다 이것만 참고만 좀 해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가 신묘일입니다 우선 월요일이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개성 여기서 이제 정제가 되죠 정제가 들어왔고 해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경금일관 분들에게 부탁을 하러 들어오는 일이 좀 많아지는 날이고요 그것을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금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닌데 청탁이나 제안 또는 이제 거의 부탁 반강제적인 부탁이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탁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월요일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경금분들이 좀 약간 떠넘기기 식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진일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진을 보시게 되면은 현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진이라는 이 환경이 식상을 뜻하는 수의 고지가 돼요 그럼 화요일에는 평상시보다 좀 많이 드시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식상기운 때문에 식사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과식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많이 내가 움직이게 되는 날이에요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고 아유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보겠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이때는 또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관성인 이 평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됩니다 왜 장생지냐면요 여기서부터 사옴이 여름이잖아요 이 여름 구간에서 금에 해당하는 이 가을 기온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여름에는 가을 기온이 들어오는 거고 가을부터는 또 겨울 기온이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는 거죠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생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금의 뿌리가 올라오는 거죠 금기온이 약한 경금분들은 이렇게 사옴이 운이 올 때마다 아 순환이 들어오는구나 나를 도와주는 운이 조금씩 생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수요일은 활력이 생기는 날이고요 수요일이 기다려왔던 소식을 듣게 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가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2월 10일이죠 다 재성이 들어왔어요 현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이 목요일에는 여기저기에 경금분들이 돈을 쓸 일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이 날은 커피나 밥을 상대방에게 내가 사도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섭섭해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얼마나 안 샀으면 좋겠는데 또 사회생활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을밀이고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안 되죠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미날은 또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이 고지가 되는 즉 재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을미일 금요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 또 하나의 순환이 또 끝나는 날인데 실제 경금분들 중에서 이 고간이 좀 운적으로 이 날 많이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기회 또는 허둥지둥 신중하지 못해서 허둥지둥 되다가 일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말실수 조금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척 어떤 말을 보태다가 나의 말실수 태도에 따른 실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천천히 생각하시고 천천히 행동이 옮기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주 신중하셔야 되는 날 중에 하나예요 서두르시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12일 병신일이죠 관성이 들어왔어요 천관이 천관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토요일부터 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죠 병화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경금분들이 대신 내가 자처해서 해결을 해주게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2월 13일 또 보시게 되면 정료일이라서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아주 왕성한 걸 저희가 제왕이라고 해요 이미 그런데 이날 일요일이니까 물론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쉬실 거란 말이죠 모임이나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이고 중심이 되는 일을 나는 할 수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다라고 하시면 주목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에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묻히기보다는 당연히 드러날 수 있겠죠 장점이나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주중에는 좀 더 유리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토요일부터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운이 나뉘게 되는 거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입니다 역시 2월 4일 입춘부터 해서 3월 5일 경치까지 한 달이 흘러가는 중이고 30일이 2월 11일 금요일까지가 하나의 순환이 되고 토요일부터 또 다음 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순환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가 시작이 되죠 금요일까지와 토요일부터 그럼 금요일까지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토요일부터는 따뜻한 영화에게 신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주중이잖아요 주중에는 신금도 아까 경금분들하고는 조금 입장은 다르겠지만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들어와요 금요일까지 그러면 토요일부터는 어떠한가 영화의 기운을 받게 되시는 거니까 구설이나 시비가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요 병신하보로 인해서 수의 에너지가 식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버리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설 시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석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또 있어요 헷갈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헷갈리는 일 이성이 나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양갈래의 선택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또 본인이 좀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날 한번 볼까요 신묘일이에요 비견 우리가 이제 같은 글자를 비견이라고 해요 음량이 같은 것을 그래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온 상황이고 역시 재성 현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절지 환경에 절이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들어오는 거죠 이 날은 절지라고 한다면 신금일간 입장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인가 새로운 사람이 내 곁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강해지는 날이에요 호기심 새것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뭐 새로운 경력사원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동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 인맥과는 떨어지는 헤어지는 결별의 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 보면 신금 문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는 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새로운 인력이 내 회사에 들어온다거나 내 사업장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월요일의 흐름이고요 이제 화요일은 임진일 임진일 보시게 되면 항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에요 이 진이라는 환경지를 보시게 되면 숲 즉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를 해요 들어갈 입 창고고 그래서 식상에 해당하는 기운이 떨어지는 날이다 라고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날은 신권분들 입장에서는 입묘되는 환경이거든요 들어갈 입 무덤묘자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일의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고 또 어떤 간섭이라든가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환경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날이에요 제가 마치 며칠 전에 이 윈도우 설치 때문에 재설치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것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가 많아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사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소모가 많았던 거죠 방해 간섭, 전산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낮에 어떤 재택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 나에게 전혀 사전 협의가 안 된 어떤 전기 설비와 관련된 공사가 있다거나 해당 지역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화요일 어떤 장애라든가 간섭이라든가 또는 방해가 생길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화요일이고요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요 2월 9일 볼게요 2월 9일 개사일 지금 하려고 있죠 식신이 선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개사일 사오미로 화온 여기서 관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신금일관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 에너지가 잠깐 멈추는 상황이에요 평상시보다 신금일관 입장에서는 게을러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내가 도움을 요청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2월 1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바보일이에요 바보일이에요 경제가 선관에 들어왔고요 선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경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럼 목요일은 신금일관 분들께 가족에 대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금일관 분들의 일적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실컷 기반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나의 공을 나의 기회를 뺏길 수 있어요 이제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11일 을미일입니다 현재가 선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여기 또 미는 대성에 해당하는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재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을미일은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 아주 피로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적재적소의 도움이 실제로 신금분들이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피로한 도움 그러면 이제 토요일부터 또 운이 달라지죠 병신일이 됩니다 병신일은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법대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제왕지 환경에 이 신금이 우선 놓일 수가 있는데 제왕이라는 것은 운적으로 굉장히 팽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하나를 포기를 한다거나 내 개인적인 시간이나 여유를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요일 마지막 날 2월 13일을 볼게요 정료일이고 현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신금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할 일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어떤 장소를 가시게 되던 신금분들이 인기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사인을 해달라고 이제 연예인 입장에서는 또 받을 수가 있고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하고 정말 외곽으로 갔는데 알아보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다거나 아니면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번호를 받게 되신다거나 이성에게서 또는 그런 인기운에 비준하는 또 일적인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메일이 온다거나 아니면 화상회의를 끝내고 나서 본인에게 일적인 제안은 아니더라도 신분을 맺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사심 없는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아주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일을 살펴봤고요 자 임수입니다 2월 4일부터 3월 5일 경칩까지 약 한 달 동안 입춘부터 경칩까지의 30일이 펼쳐질 텐데 여기 2월 11일까지의 또 한 가지의 또 순환이 있고 2월 12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까지도 순환이 있어요 그렇다면 금요일까지는 임수가 무토라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토요일부터는 임수가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무토병화 감목순으로 가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임수일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중에 월하수목금 모두 바빠져요 바빠지고 어떻게 바빠지느냐 쉬고 계셨던 분들은 취직 소식을 들으실 확률이 높고 또는 면접을 진행할 거라는 통보를 받을 수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주말부터는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따뜻하게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환경에게 교체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새로운 환경에 놓이고 새로운 일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또 그림 볼게요 2월 7일 신묘일이에요 보시면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4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임수는 겨울에 왕성하고 봄에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사 임묘지 임묘진에 걸려요 그렇다면 계약을 하시는 직장인 입장에서 계약 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계약 거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날이에요 일의 진전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4주 구제도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 그냥 일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 변수를 다 무시하고 계약이나 일의 진전이 잘 안 풀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화요일은 임진일이라서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현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 진이라는 것은 수의 기온이 바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나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이날 정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상황 협업을 하시거나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결정권이 정체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 계속 대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화요일에 오전 시간 거의 대부분을 그냥 기다리는 걸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결정권이 정체된다는 것은 윗사람이 그냥 내버려두고 휴가를 가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부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으로 올 수가 있어요 밑에 어떤 실무하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일은 또 어떻게 되나 2월 9일이고 개사일이에요 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재성이 들어왔죠 편제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왔어요 이 앞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임묘지 환경에 놓여서 그렇게 정체가 되고 대기를 타야 된다고 한다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환점이거든요 이게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주변 사람들의 큰 교체기가 될 수 있어요 임매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이 기존 조직이나 기존 사람들을 떠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조직을 찾아서 내가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스스로 스스로 이제 원해서 옮겨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수 속에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인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수요일에는 긍정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 이동 운이 수요일에 잠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6월 10일도 보겠습니다 가보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기지로 들어온 날이고 해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계획대로 그 계획에 대한 마무리가 제일 되지 않아서 아쉬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너무 미리 결정을 짓거나 하나를 보고 전체를 이렇게 넘겨짚지는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고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조금 느긋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요일도 볼까요 금요일은 을미일이고 장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기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누이는 날인데 식당에 해당하는 목의 고지 즉 식상고가 되겠죠 그렇다면 토요일에 지금 하나의 흐름이 끝나는 상황인데 평소보다는 그래도 활기가 넘쳐요 임수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가지로 불안한 기운보다는 여러가지로 발전적인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만 하셨던 분이라면 금요일에 내 사수가 조금 더 괜찮은 일감을 가져와서 나에게 던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계속 회의실에 못 들어가고 안무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드디어 본인이 할만한 일을 하나 맡아서 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어쨌든 금요일은 여러가지로 떠나고 만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제가 주중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임수분들이 굉장히 어떤 특정인 때문에 괴로웠다 라고 한다면 금요일까지는 그 일이 정리가 돼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드디어 다른 조직으로 간다거나 그 일 자체가 해결이 돼요 어쨌든 그러면 토요일도 한번 볼게요 2월 12일 병신일인데 현재가 성관에 들어왔고 선인이 기지로 들어와서 강생주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약속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토요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존 인맥과는 다른 설레이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싱글분들 아직 미혼인 분들 아직 지금 짝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생지 날 편제가 이렇게 청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연애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연애라는 것은 지금 임수를 품고 들어오는 이 글자이기 때문에 임수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 같은 모임 안에 있는 사람 같은 직업권에 있는 사람과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성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료일이고 정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여기저기 다닐 일이 좀 많아지고요 장거리 이동하실 일이 좀 많아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내가 돈을 좀 많이 소비하시게 될 확률도 높은 날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과 환경이 주말부터 들어오게 되고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임수분들은 어쨌든 이번주에 좀 에너지 비축을 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바빠진다는 거 자 개수입니다 2월 4일 입춘부터 3월 5일 경치까지 한 달이 또 펼쳐지고 이 금요일까지의 운과 토요일부터의 운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금요일까지 무터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다음주까지 넘어가서 개수는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잠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중 금요일까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명예회복을 할 만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명예회복 누군가와 싸웠다면 화해를 하시게 되겠죠 명예회복 또는 싸웠던 상대방과 화해를 하실 만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중에 개수분들께 그러면 토요일부터는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재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수분들은 자잘한 이동운이 같이 들어와요 이동하는 운이 들어오고 첫 번째 운 한번 살펴볼게요 월요일이고 신묘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식신이 들어왔어요 이 날 껍데기는 우선은 실제적인 장생지는 아니지만 장생제로 제가 부르는데 개수가 장생이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새로운 이동운이 들어오게 되고 아까 전체 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의 어떤 특정인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개수일과는 사과를 받게 돼요 월요일에 이제 화요일 2월 8일도 보겠습니다 임진일이고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실제로 임개수에 해당하는 수의 고지가 되는 거죠 수의 고지가 되고 양지환경에 놓은 이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개수분들이 대화가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개수일 간 분들은 상당히 예뻐해 줄 수 있고 또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럼 수요일은 어떻게 되는가 개사일이죠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개수분들이 인기가 많아지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인기라는 게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나를 찾는 날이 이날이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 속에 또 경금이 있으니까 정인의 형태로 개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가보일이고요 상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돼요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일이 있을 거예요 개수분들이 근데 해왔던 일을 잠깐 중단을 하시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셨는데 여성분이시고 자식이 있다 그런다면 식상이 또 자식에 대한 온도 되거든요 이 자식에 해당하는 관계 혹은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하직원 내 밑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잠깐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동하는 운이겠죠 이날도 이동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중단 운도 있다는 거 일에 대한 중단 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일을 잠깐 이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요일은 또 어떻게 되는가 금요일은 식신이 선관에 들어왔고 을미일이라서 선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미라는 이 환경기 자체는 식상에 해당하는 식상고지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들어갈 입 상고고 이렇게 들어갈 입 입고지가 되는 상황이고 이날도 이제 임묘지가 되거든요 개수 입장에서 개수 일간의 임묘지 들어갈 입 무덤묘 들어갈 입 무덤묘 오래된 물건 아주 오랫동안 내가 보관을 해왔던 물건들 묵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날이고 또 정리정돈도 한꺼번에 하시게 될 거지만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혹은 예전에 내가 저질렀던 일 이것 때문에 되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연인관계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기존에 신세졌던 사람 또는 돈거래가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시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금요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또 순환이 끝났고 토요일부터 또 운이 또 바뀌게 되는 건데 병신일이 토요일에 들어와 있어요 정제가 선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사지환경 개수 입장에서는 사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건강 문제가 내 친가족에게 생길 수가 있고요 이날 아니면 특정 장소로 내가 이제 가려고 며칠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될 수가 있어요 약속이 취소될 수가 있다 계획이 취소될 수가 있다 혹은 가족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이고 정휴일이에요 현재가 선관에 들어왔고 선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병지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 이제 과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과거의 인연하고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운이 또 이날 들어와요 이날 일요일에 재회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그다지 이제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일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이 일이 중단이 되는 게 목요일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일요일에는 도저히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보람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현재 하는 일에서 손을 떼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흐름을 또 살펴봐 하와 같이 이쪽은 내부 저녁 내부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